시집살이 3년 만에 진주남군 오실토이네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난데없는 말국소리 영눈으로 힐끗보니 하늘같은 가슴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듯이 지나간다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보니 사랑빵이 소요허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이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모시었으니 사랑빵에 나가봐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진주남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며느리 좀 같이 좀 이제 자기 아들놈 아들놈을 혼내야지 어머니 참 혼내질 않고 이제 그 아들이 있는 사랑빵에 이제 며느라 얼른 들어가 봐라 아이 진짜 화가 나네 사랑빵에 나가보니 온갖 가지 안주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곳을 본 며느라가 아랫방에 물러나와 아홉 가지 약을 먹고서 목매달아 죽었단다 이 말들은 진주남군 벗어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류정은 3년이요 본대정은 백년인데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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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허와둥둥 내 사랑아 사랑 persona 하playing 아멘